여러분 저랑 같이 한국어 연습해요 구독, 알람,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의 주제는 자기소개입니다 제 이름은 김선생님이에요 이에요 예요 이에요 제 이름은 조셉이에요 제 이름은 크리스틴이에요 제 이름은 전정국이에요 제 이름은 김태영이에요 예요 제 이름은 마리아예요 제 이름은 유나예요 제 이름은 마이크예요 제 이름은 티파니예요 저는 한국 사람이에요 저는 미국 사람이에요 저는 중국 사람이에요 저는 일본 사람이에요 저는 방글라데시 사람이에요 저는 베트남 사람이에요 저는 멕시코 사람이에요 저는 필리핀 사람이에요 저는 말레이시아 사람이에요 저는 한국어 선생님이에요 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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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는 학생이에요 저는 한국어 학생이에요 저는 한국어 학생이에요 저는 회사원이에요 저는 모델이에요 이에요 저는 사업가예요 저는 의사예요 저는 간호사예요 저는 배우예요 저는 미국에 살아요 저는 한국에 살아요 저는 영국에 살아요 저는 호주에 살아요 저는 가마에 살아요 저는 가마에 살아요 저는 러시아에 살아요 저는 몽골에 살아요 저는 인도에 살아요 저는 대만에 살아요 저는 한국 음악을 좋아해요 을, 를 을 저는 케이팝을 좋아해요 저는 한국 음식을 좋아해요 저는 한국 음식을 좋아해요 저는 한국 패션을 좋아해요 를 를 저는 한국 드라마를 좋아해요 저는 한국 영화를 좋아해요 저는 한국 문화를 좋아해요 저는 한국 문화를 좋아해요 저는 한국어를 좋아해요 저는 한국 친구를 좋아해요 저는 한국 친구를 좋아해요 예를 볼게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제 이름은 전정국이에요 저는 서울에 살아요 저는 서울에 살아요 저는 초코 바나나킥을 좋아해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제 이름은 박재범이에요 저는 한국계 미국인이에요 저는 서울에 살아요 저는 서울에 살아요 저는 편의점 김치를 좋아해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제 이름은 샘오칠이에요 저는 가나사람이에요 저는 연예인이에요 저는 서울에 살아요 저는 한국을 좋아해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제 이름은 쥬위에요 저는 대만사람이에요 저는 가수에요 저는 서울에 살아요 저는 김밥을 좋아해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제 이름은 아리아나 그란데에요 제 이름은 아리아나 그란데에요 저는 미국사람이에요 저는 미국사람이에요 저는 미국사람이에요 저는 미국사람이에요 저는 미국사람이에요 저는 연어하고 야채를 좋아해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제 이름은 리사에요 저는 태국사람이에요 저는 태국사람이에요 저는 가수에요 저는 서울에 살아요 저는 서울에 살아요 저는 감자탕을 좋아해요 여러분도 댓글에 자기소개 해주세요 감사합니다 여러분 오늘 재밌었나요? 더 연습하고 싶은게 있으면 댓글이나 이메일 주세요 아직 안했다면 구독, 알람,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세요 그럼 다음 시간에 만나요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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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